설 수 있게 된 것 같고 한 해 받은 사랑을 새해에 얼굴을 비춰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부담도 되지만 잘 해볼 생각입니다 특별히 협력하고 싶은 종국 감독님이 있으세요? 이번 무대에 총연출을 맡으신 펑셜광 감독님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항상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니엔 콜라